이히 카아 와 재물이다 이히 카아 디오폴게사긴 듯 방철의 폭풍이랑만 놓고 비교해봐도 상대가 안돼 뭔데 세상에서 가장 신맛이 나는 돈과 무서운 돈은 시어머니와 홀어머니 좋아 약댐 켈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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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손해 켈리퍼스 아 이틀어 왜이러냐 못막지 이거 못막습니다 삽 삽이 있으면 왜 불이 없는데 아까 백호 난기 아 이거 소돌아나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이걸 못먹네 노맛 백노맛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민된다 고민된다 아 왜 쓰레기 M인가? 그리고 어디 갔네 여자들이 고섭 좋아하는게 예배기 시작했습니다 주얼이나 정석이 좋아졌거든요 헉 이걸 포션까지 빼는 흠 아니 다 나왔네 난기 어프호까지 근데 너무 약함 야 이거지 아 이걸 아 나야되는거 아님? 음 ㄴ ㄴ 언제부터 이 소리가 분홍색이라고 생각했죠?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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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는 써야되는데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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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꿀잼 가자아 빙글빙글 아우, 맛있다 절힘? 절힘? 재물이나 줄 것이지 엽 기사 두개 된거 좋은데 그거 말고는 별로 안좋네 공격 카드 너무 많음 파워 카드, 스킬 카드는 기사로 태우면 되는데 상점을 좀 가서 공격 카드를 말살 소돌아 뭐하니? 빠바바바 굿 계란 두개로 모자라지 않을까 세개 어포도 두개 얼약 병법서냐, 제거냐 병법서 어 어 연안은 뭐 별로 없어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 그드니오 주멍 아 뭐지 뭐다? 달력 안먹는게 더 센데? 흘려보내기 당황스러운 째려보기 아니 파워카드 저렇게 많은데 안나와가지고 이걸 맞는 흘려보내기 빨구울 내가 어퍼정도는 강화를 해야될거 같은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아 게노삼 근데 얘네들 별명은 슬더스 얼리때부터 바로 정해져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다음 다른 애들은 별명으로 부르면 못알아듣는 볶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게노삼인 그만큼 게노다빗이라는거지 아유 부산고바봐 잘썼어 잘썼어 라면 만화에 나오는 라면 만화에 나오는 게노삼 짤은 이외로 각 분야 전문가를 소개하는 짤이다 동상인들 동상인들인데 동상인들인데 이건들 라면이 간식 라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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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캐쳐라니 드립 잘 주울거 같네요 커피 드리퍼 드립 잘쓰 얼마나 잘 쓰면 이름이 드리퍼야 어 개노답 사명세의 원고는 나면 삼종사로부터 고명전문수 푸전이면 전문가이다 응 개노답 사명세야 개노답 사명세다 딜 나올건덕지가 없네 압트 이거 이길 수 있나 뭐 못이기면 죽는거지 뭐 이 야한 만화 어패그림 이런 질문은 원피스 작가는 해적입니까? 드래곤볼 작가는 싸이오닌입니까? 블리치 작가는 사신입니까? 라고 반격할 수 있다 개정 개정 그런데 조조 작가가 스탠드와 카문을 풀사려고 하면은 뭐 그건 맞지 개정 본인 경험답이잖아 도전 조난 작가는 뭐임 암정이죠 암정 이거 잡을 수 있나 뭐, 잡긴 잡겠지? 이제 탐정하고 생기겠네 스티콜 스티콜 얼른 마리가 머믄 와 딜 개 안나오다 불풍기들이 약한건 아닌데 죽여줘 한달 뒤 대학생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잊어라 시발롱들 도뿐이며 C뿌리기 캘리퍼스 없었으면 진작에 다음 처리하고 있었을 듯 호흡철 타락이다 룬피다 몸방님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룬피다 아이고 저한테 너무 투미 자 내가 정말 밤낮이야 도둑 타이밍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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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박을 받아라 기쁘다 몸박 오셨네 몸박 하나 더 몸박 있는 몸박 덱이라니 요건 귀하네요 민 금경기 마 재물 하나 줘봐라 몸박 몸박 대학원과 결혼의 공통점 다 해본 사람이나 해본 사람은 극구 말리는데 나중에 보면 몇 명씩 해서 잘 살고 있음 몸박 이거 바이럴임 불도야 둘 다 하고 복사는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아서 무광각 써야겠지 돌 울리 환장을 변화시킵니다 영절 없어도 되겠지 도착 도착 나이가 아파갓 이쌈가 기사를 태웠어 대학원생들은 왜 곰콕을 먹지 않을까요? 물이 엎어져서요 깔깔 엎 유유 외장크림 영절 얼마나 눈물이 엎어지면 전국이나 먹고 있을 여유가 없긴 할 듯 목구멍에 안 넘어가겠지 얼마나 잘 치고 빠졌으면 1절도 아니고 0절이지 대학원생들이 강으로 놀러가면 중강사킬 이럴수다 천천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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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타락불타기만 하는 중 타락 한 번은 썼나? 한 번도 안 썼나? 타락 성전이기 때문에 아 개아파 아 개아파 요구 피힘송 피힘송 우유우우우우우우웅 아까 약한거 봐 아, 크리스 살짝 몸통 박치기 했을 뿐인데 머지움 지옥이 없네 하하 아멘 방호도를 0 얻습니다. 상절군 민첩보다 파워가 낫지않나? 민첩이 더 나은가? 상절군 민첩이 더 나은가? 상절군 민첩이 더 나은가? 파워 스킬 공격 이겨뿌렀네 아주 이지하게 이지적인 심장 200 200 200 200 사망 나와서는 반델 드립들이 풀려난다 반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생리 고트 다리 웨슨 켈리 있는데 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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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